남자 태권도회 이태훈 선수 여자는 여자 복싱 고용지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남자 태권도 이대훈 선수 그리고 여자 복싱인 오현지 선수가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이대훈 선수부터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태권도 이대훈 선수 2018 자파르타 팔레타 마시안게임 태권도 68kg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태권도의 아버지 이주열 씨 또 허용한 대한복싱협회장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그냥 가진 촬영이기에 이제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상 받는게 매번 떨리고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멋진 상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이제 하면 최대한 결혼은 늦게 해라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극소수분들은 결혼하면 정말 좋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를 행복하고 또 옆에서 든든하게 힘을 주는 예비 신부가 유신이가 있어서 정말 고맙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해줘요 오오 어 운동 상수여서 이제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또 되게 힘든 날이 많은데 옆에서 힘주고 또 행복하게 항상 웃게 해줘서 고맙다우면 잘하고 싶고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아 좋습니다.